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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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주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다 아시죠? 날정고서 날정고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아리아리라 내 스위스야 아라리가 남네 아리라 고개로 넘어간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아리아리라 스위스야 아라리가 남네 아리라 고개로 넘어간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배우지 않아도 다 이미 안 읽고 계신 것 같네요 날 좀 보소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원래는 원래는 이제 제가 한 소절씩 이렇게 한 소절 하면은 이렇게 배우는 거는 했라 그랬는데 이미 다 알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한번 눌러볼게요 아리아리라 시작 아리아리라 스위스야 아라리가 남네 아리라 고개로 넘어간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아리아리라 스위스야 아라리가 남네 아리라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아리라 고개로 넘어간다 근데 배우고 말고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이미 알고 계셔가지고 알고 계셔서 근데 우리 노래 사랑을 할 건데요 지금부터 이제 노래 사랑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을 받았어요 미리 신청하신 분들이 이제 센터대로 나오셔서 했을 거예요 어디서 오신 누구신가요? 일단 나라리에서 온 빅사님이고요 그리고 신청오빠 볼륨도 아 어머님이세요? 아 그러시구나 음 어머님이 이렇게 따님하고 이렇게 이쁜 따님을 붙였는데 네 이렇게 어 그 노래 또 노래도 노래장을 한번 나오셨는데 네 따님이 이렇게 원래 노래 잘하는 거 아님 되지 않나요? 정한다고 본인이 불렀는데 네 그래요 그러면 무슨 노래를 부르세요? 로드를 가면 마이크 바싹 뜯고 할까요? 네 진짜 음악 로드를 가면 여러분들 같이 박수 쳐주세요 잘 어울려 정한다고 빌고 한 자설 같이 박수 정한다고 빌고 한 달 정한다고 빌고 한골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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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아리가 난데 아리아 음음음 아라리아 난데 저랑 전 하늘의 상별도 많고 주의 강도의 희망도 많다 아리아리야 드리드리랑 아리아 난데 아리아 음음음 아라리아 난데 아리아리는 청무원 아리아 달달달달소 우리 우리 평화는 며칠은 무산자 아리아리야 드리드리랑 아리아 난데 아리아 음음음 아라리아 난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수요리에 사는 오채은입니다. 오채은님, 여기는 친구 이수민이 아니요. 아니요. 준비를 많이 가져오셨는데 연습도 많이 하셨나요? 아니 하셨어요? 아니 하셨어요? 좋구나. 그러면 무슨 노래? 웹노래입니다. 준빈 노래까지 한 곡을 했습니다. 시작! 제가 딱 치면 들어가세요. 오이 야기 여차 오이 야기야 오이 야기야 밴돌이 가잔나 참해 오이 야기야 아기 아멘 에에에에에에에의 어우야 어이야이야 어이야이야 다른 팔도 어허면 남은데 어이아디야 구현샌덕 찰로간다 어이야이야 어이아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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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이 에헤이나 하기야 하긴 허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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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노리빵 감사합니다 어디서 오신 분이신지? 성북구 정룡에서 오세요 성북구 정룡에서 온 윤경입니다 윤경이민이예요 다음은 어디서 오신? 여기까지요 미아팔동에서 오신 김순단입니다 미아팔동에서 오신 김순단님 여기는? 저는 정룡에서 온 이근숙입니다 정룡에서 온 이은숙님 여기 세 분은 어떤 관계세요? 친구 관계에 한 번 말씀해주세요 여기 두 분은 친구 관계고 여기는 동생이 계시고 네 그래서 세 분이 노래자랑 나가자 이렇게 해서 연습을 좀 하셨어요? 조금도 안했어요 조금도 하셨어요? 안했어요? 조금도 안했어요 뻥치면 아 했어요 했어요 거짓말하면 안 돼 뻥치면 네 영어는 연습 안 했어도 지금 심사를 다 하고 있으니까 했는데도 안 했다 그러면 한 번 했으면 그러면 무슨 노래? 창북 창북 타령 창북 타령 들을 때 힘든거죠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네 자 으이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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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는 못하니라 나니 나니 언니 네 나니 나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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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진 손으로 꺾어오다가 시들기 전에 돼버리니 어린 것들 아니거든 우울신폭팔폭하니 힘들 아니 슬퍼려야 운명적인 운명이라면 너무도 아파서 못살겠네 얼씨구나 지화가 좋아 아니 도로지는 못살이야 너무 잘하셨어요 연희님은 시합방송이 되시는데 시합은 언니같아요 영원히 젊으시네요 목소리 이렇게 빨딱이 옷을 입고 여기 나온다고 이렇게 공신고 하죠 고진 손으로 꺾어오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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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롯 저기 저희만 흘러 흘러 가노라 네 어디서 오신 분이신가요? 마이크를 보여요 네 남양도에서 왔습니다 남양도에서 통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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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는 무슨 노래인지 송영가 일단 송영가 노래 한 번 들어볼게요 송영가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풍선 감탄으로 풍년이 왔네 지하 좋다 얼씨구나 좋은 노조나 영원 전가 모래하려 놀이 가자 너무 잘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노래를 조금씩 아니신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노래 하시나요? 네 하세요? 어디서? 문화센터 같은 데서 하시나요? 혹시 공사 같은 데서 하시나요? 네 센터도 하시고 그러면 어디 어떤 데서 문화를 하시나요? 저는 요양병원 같은 데도 가고 교회 같은 데도 나가고 여러 군데 서울역 경기도로 여러 군데 다니고 있습니다 아 좋은 일을 많이 하시네요 네 요양업 복지관 이런 데가 또 하시는데 연세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죠? 연세가 어떻게 되지 않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올해 76세입니다 76세? 아 맞죠 76세인데 엄청 봉시죠? 네 그럼 이렇게 하시는 거 이렇게 봉사도 하고 이런 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걸 혹시 자제분들이 알고 계시나요? 네 아 그래요?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제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도와주시나 보다 그러죠? 네 자제분들이 같이 하시나요? 아니요 어디에 있어요? 미국에 있습니다 아 미국에요? 네 아 미국에 그럼요 혹시 뭐 어디 계시는데 자주 못 보시겠네 네 그쵸? 자주 못 보시는데 그 미국에 계신 아드님한테 한 말씀 좀 전해 주시죠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들 덕분으로 엄마를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공사활동 잘하며 신바른다게 살고 있단다 너희들도 우리 자녀들이 의로 지는 거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의사 아 의사 미국에서 네 그러시구나 훌륭하시구나 네 너희들도 각자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또 훌륭한 의사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또 너희들도 이 엄마처럼 봉사활동 특투미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길 바란다 모두들 다 사랑한다 네 네 다 하신 거예요? 네 네 다 하셨어요? 그러면 자녀분들이 이거 보시면 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건강하게 고맙도 많이 하고 계시구나 엄마 좋아하실 거예요 그쵸?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그러면 그분은 어떤 관계이신가요? 아 아 아 진 노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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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 Israeli Her 네 네 우리의 재능이 네 그 어렸을때 퍽 뭐 이마에다가 끼를 두르고 hale Cap 그러고 지금까지 미나이 되도록. 진짜. 어렸을 때부터 끼가 있었네요. 그걸 모르죠. 이제서라도 안 늦었으니까. 그럼요. 이제 안 늦었어요. 이제 내가 안 늦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 이쪽으로 한번 하고 계신거죠? 네. 앞으로도 얼마든지 시간이 있어요. 보통 배우셔가지고 많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미인이세요. 그러면 무슨 노래죠? 뭔 소리? 못하는 거지만 멘테인 촬영. 멘콩이 촬영. 아, 가사도 이렇게 같이 웃었네요. 멘콩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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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funny 감사합니다 4만원이야 근데 여기 나와서 안무해 주신 분은 혹시? 모르는 분이에요? 모르는 분이? 아제? 아니 생태가 또 모르는 분이라고 그랬는데 수의 사람이거든요 소장네 소장네 어느리한테 근데 기왕룡이 비와서 백팬 백팬서를 한 걸 그랬어요 백팬서를 했어요 아 너무 잘하셨어요 나는 만 Ivy 나는 Look Prince 너는 gaz 9장 자연 속에 도전한 자 청년 하늘의 삶의 맘에 청년이 우리의 가슴이 청년한 자 청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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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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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